맞아요 저 비 잔뜩 맞고 왔어요 빨리 빨리 열어줘 지금 비와요 빨리 비와요 빨리 젖어요 지금 다 젖어 뭐 혹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인턴이랑 같이 와가지고 혹시 살이 탈까 봐 또 챙겨준 거죠 오우 에효 완벽 크리스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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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